누구일까? 무엇일까?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뛰어볼까? 엄마 까투리 우리 놀인 저 숲속은 늘 새롭고 신기해요 빠지, 둘이, 셋이, 꽁지라 오늘도 신나게 하나, 둘, 셋, 셋, 둘 누구일까? 무엇일까?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뛰어볼까? 엄마 까투리 누구일까? 또 무엇일까? 엄마, 엄마 까투리 날아볼까? 또 뛰어볼까? 엄마, 엄마 까투리 굴려라 굴려 새똥구리 제발 무너지면 안 돼! 떨려 다들 조용! 그래야 집중할 수 있지 무너지는 줄 알았네! 이제 둘이 차려야! 어? 돌이 없네?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더 가져다줄게 고마워요, 엄마! 고맙습니다! 우와, 돌탑 정말 멋지다! 무너지지 않게 물을 더 단단히 쌓아야 해! 맞아! 힘들게 쌓은 건데 무너지면 진짜 슬플걸! 에이, 무너질 리가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아, 어떡해! 뭐야! 누가 그런 거야! 어? 이거 미안하게 됐군 어? 누구세요? 어? 난 새똥구리라고 하지! 어? 이거 어떡해요, 이거! 에이, 이미 무너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어? 나 새똥구리가 다시 돌탑을 쌓아주면 어떨까? 아저씨가 어떡해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 아, 어떤가? 마음에 들어? 마술 같아! 진짜, 진짜 대단해! 하, 아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나? 우와! 멋지다! 아저씨는 못 꿇리는 게 없나 봐요! 흠, 그렇지. 난 둥근 건 뭐든 다 굴릴 수 있다고. 그럼, 저기 언덕에 있는 수박도 굴릴 수 있어요? 에이, 수박은 안 되지. 수박은 너무 크잖아. 얼마나 무거운데. 수박도 둥근데. 아저씨는 둥근 건 다 굴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난 다 굴릴 수 있지. 난 새똥굴이니까. 자자자자! 간다! 아저씨, 괜찮아요? 흠, 이럴 리가 없어. 그것 봐. 수박은 너무 크고 무거워. 아저씨, 그냥 포기하세요. 아저씨, 그냥 폐기어라. 폭이, 난 폭이 절 세 안 해. 어, 골라간다, 굴려간다, 굴려간다. 우와, 우아. 헐. 얘들아, 모두 비켜. 아저씨! 얼른 멈춰봐요! 멈출 수가 없어! 음? 얘들이 어디로 갔지? 어머나! 이게 진짜 우리 아가들이 쌓은 거야? 세상에! 어머나! 얘들아! 부딪히겠다! 엄마! 얘들아, 괜찮니? 엄마! 엄마가 우리 구해줬어요! 새똥구리 아저씨도 수박은 멈출 수가 없대요! 수박은 엄청 크고 무거우니까요! 역시 제일 힘이 센 건 우리 엄마야! 맞아! 우리 엄마야! 엄마 친구! 수박이 먹기 좋게 갈라졌네! 우와! 시원한 맛인데! 나도 나도! 수박 진짜 달콤하다! 맛있어! 근데, 쇠똥구리 아저씨는? 뭐? 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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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쇠똥구슬 맛이 최고야! 헛! 난 쇠똥구리!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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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